오늘 4월 주말 비가 와서 장사도 망치고 기분이 꿀꿀합니다 그래도 비가 온다 해서 하루 일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하루 일과 담만장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 일과는 여러분도 극히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요 녀석들 산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견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는 일상 얘들이 실외 배변만 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야 너희들 진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나와야 되니 너무 힘들다 아빠 봐 비 오세요 너희들 땀에 장아까지 장아까지 사고 야 커브 명자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 또 들어가면 몸 수건으로 다 닦아야 되고 그치 뭐 아빠의 운명이다 생각은 하지만 비 온 날 만큼은 내가 너희들 땀에 하루에 2키로씩 항상 만보기 찍고 있고 흰색 옷도 못 입고 너희들이 덤벼드는 바람에 항상 검은색 옷 입어야 되고 야 쇼따리 더블알 벌써 배에 옷 다 젖었냐 야 쇼따리 더블알 힘은 제일 세 또 아 하루 일과 다둥이 개아빠의 하루 일과 커브야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렇습니다 아 꽃 이뻐 아 꽃 이쁘다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네들 행복하냐 이 바이크 견들 천주의 삶이란 참 좀 쉬었다 가자 옷 다 벼리고 옷 다 벼리고 옷 다 벼리고 야 아빠 좀 쉬었다 가자 아빠 힘들어 아빠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이리 와 자 아이팸 올리고 풀스루트 당길게 가자 자 풀스루틀 가자 가자 풀스루틀 그렇지 직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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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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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달려 자 풀스루틀 자코롱 자코롱 다 니그리 봐봐 자 자 장애물 있다 자 장애물 있어 윌리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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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자 풀 브레이킹 풀 브레이킹 아우 잘했어 역시 너희는 단만장 견들 맞아 가자 자연히 정리 해 Ά잉 오줘 Cathy 옳지 옳지 옳지asma 간장으로ally 갔다왔으니까 이쁘게 닦아야지 그지 우리 명이 남자가 이쁘게 바이크로 따주면 지스에 지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졌는데 그치 자 우리 커브는 오우 차량고 많이 높아졌네 아주 이제 혼자 crf네 어 이렇게 탁 아 우리 쇼터리 더블 R 너는 차량고가 우와 바다판 모래 너는 뭐 브레이크아웃이냐 어 달리기만 하면 너무 몸에 이 쇼터리 오늘 아빠가 배송 서비스 배송 서비스입니다 오늘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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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자 자 오늘 너희들 메뉴는 오리 닭가슴살과 효소와 이렇게 빙어 한마리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과 마지막 으아 가자 이리와 기다려 으 아 우리 더블알 우리 더블알 밥 먹지다 으아 맛있는 밥과 비우 한 마리 특식 맛있게 먹어 더블알 맛있게 먹어 더블알 맛있냐 그래 부모 마음이 이런건 같다 자식새끼 맛있게 먹으니까 뿌듯하네 우리 엔딩 할까 더블알 감사해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으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